정부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각 부처들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평창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 행사의 개최 지원,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내실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대테러 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의료 교통지원, 그리고 개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 행사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 문화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은처는 또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 유공자 홍보 등으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또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